아 선생님 4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갔다 와서 뭐 귀신이 붙는다 음 뭐 상가집에 가서 귀신이 붙는다 아니면 뭐 그래요 무당집 갔다 오면 뭐 귀신 붙는다 말도 안되네 말도 안되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또 저는 또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쭉 또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에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이 무당집에 오면 귀신이 왜 붙어요 신성한 신령님이 계셔서 어 문전에서 벌써 걷고 들어와요 안 좋은 것들은 그래서 귀신들이 번 접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신령님들이 신장이나 태송을 한답니다 안 좋은 것 안 좋은 영향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무당집에 오면 귀신이 붙는다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에 갔다 와서 뭐 되게 뭐 귀신이 붙었다 4 아니면은 뭐 상가집에 갔다 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상가집은 상가집은 혼신이 붙어요 상가집은 어떻게 그런 게 생기는 거에요 근데 이제 그게 상가집에서 뭐 귀문이 붙다 귀문관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문관살이요 네 귀신들이 좋아하는 몸줄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당이 있죠 아 그래서 넉 점을 보는 거에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끼가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이 제자에 가물인 사람들은 상가집을 가잖아요 혼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혼신이 우리가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이 상가집 상문 쥐약이잖아 조문을 그래서 꺼려 하잖아요 조문을 그건 어패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상님을 이렇게 해서 천도 가라 왕생각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역매사 역할을 하잖아요 가시면서 영혼이 뜨면서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 영혼이 가질 못해요 우리 같은 제작가 무리가 가면 떠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렇게 귀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상가집을 가면 당연히 귀신이 붙어요 잘 타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오바이트 증세도 나오고 몸 떨리는 증세도 있고 갔다 왔을 적에 그걸 직위라고 하죠? 우리가 제자로 얘기하면 직위예요 직위를 받아요 일반인한테는 귀신 붙는 건가요? 그건 주당이라고 해요 주당? 네 근데 이제 상가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규직 예의로 귀신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못 먹어도 저기서 주당이 치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웠어 그러면 얼른 떡살을 담궈요 상가집을 갔다 와서 몸이 아프잖아요 으스러워서 춥고 이상현상이 있어 눈도 돌아가고 그러면 떡살을 딱 담근다니까 떡을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점을 보러 올 때는 오른말하면 떡살 담궐 준비를 하고 와라 할 정도로 옛날 어른들은 참 그게 엄중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집을 방문해서 주당이 쳤을 때는 몸에 이상 기온이 있을 때는 분명히 푸셔야 된다 그건 그냥 안 풀어져요 그래서 뭐 이제 상문 부적도 갖고 다니고 그런 예방도 있잖아요 상가집 갈 적에 옛날에는 더 몰랐지만 요즘들은 많이 현명해서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많이 알더라고요 상문에 대해서 그래서 부적을 지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나면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상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상가집을 갔다 온 귀신은 분명히 타요 거기에는 타요 무당집은 아니에요 무당집은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하게 됐을까요 이제 생각의 차이나 종교관의 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 엄마 된 입장으로서 본인이 무당집을 잘 다녔어 알어 근데 내 새끼만큼은 안 그랬으면 싶은 거야 못 가게 하려고 가면 귀신 타 귀신 따라 들어 뭐 이렇게 또 혹여는 이 새끼가 이게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말에 남이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와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렇게 무당의 신령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귀신 타지 않는다 귀신이 묻어 가고 따라가지 않아요 저희는 그 묻어 가고 따라가는 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듣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있어 헉 한 입장에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보는 게 있어 지금 집시 선오게 내리벡이지도네 남은 하나님을 가고 따라가고 작업하다가 여행이 이어져서 이렇게 복요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들 네가 확인하고 앞으로도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